동대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쇼핑 관광기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. 동대문 시장은 유명한 소재와 의류를 판매하는 명물 시장입니다. 이곳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물건을 구매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쇼핑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 하나입니다.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자하 하리드가 설계한 건축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전시와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. 또한 DDP는 창의적인 디자인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와 예술공연도 진행됩니다. DDP는 연간 천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서울의 디자인 성지이며 뉴욕타임스 선정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 중 한 곳이고 여성 최초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자하 하리드의 유작으로 세계 디자인 명사들의 사랑을 받은 공간입니다. 동대문 관광특구와 DDP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. 이곳에서는 대한민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. 동대문 관광특구와 DDP는 대한민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문화입니다. 자하 하리드에 의해 설계를 하고 건축기의 노벨상이라며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 건축가입니다. 대한민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문화입니다. 저장실تم계획기의 전통과 현대적인 문화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